마법봉 이번 영상에서는 마법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법봉은 다양한 저주 스킬로 적을 약화시키고 치유 스킬과 방어 증가 스킬로 아군을 지원하는 전투가 특징입니다. 치유 스킬을 사용하여 사냥 유지력과 전투 유지력이 뛰어납니다. 혼돈의 보호막은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대상에게 절망의 손길 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이 보유한 저주 스킬의 남은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일정 시간 내에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주변 파티원들의 스테미나를 회복합니다. 절망의 손길은 일정 시간 동안 지속 피해를 입히는 저주를 적용하는 스킬입니다. 저주는 중첩에 비례한 지속 피해를 입히며 수면 대상을 깨우지 않습니다. 저주 폭발은 자신이 적용한 저주가 있는 대상에게 사용시 특별한 효과가 발동되는 스킬입니다. 대상이 저주, 착화, 중독 등 지속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즉시 피해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지속 피해 효과 중첩을 모두 해제합니다. 신속한 치유는 우호 대상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스킬입니다. 회복량은 기본 피해에 비례합니다. 부패 마력지는 시전 위치를 지정해 영역을 생성하는데요. 영역 내 모든 적에게 지속 피해를 입히는 저주를 적용합니다. 악몽의 수렁은 일정 확률로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를 감소시킨 후 수면 상태를 부여합니다. 수면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 치명타로 적중하고 수면이 해제됩니다. 클레이의 구원은 일정 범위 내 모든 파티원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입니다. 한 번에 모든 파티원을 치유할 수 있는 마법봉의 핵심 스킬입니다. 응징의 시간은 일정 확률로 스킬 피해 저항을 감소시키는 저주를 부여하는 스킬인데요. 저주에 걸리면 아군의 공격에도 더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총의 결계는 시간에 따라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스킬인데요. 사용 시 방어를 대폭 증가시켜주며 낮에는 받는 스킬 회복량을 밤에는 인내력을 추가로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발동 후 잠시 동안 효과량이 3배로 높게 적용됩니다. 악연의 연무는 일정 확률로 자신이 적용한 저주를 주변 대상들에게 전파시키는 스킬인데요. 대상에게 적용된 저주를 최대 3개까지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재앙의 광선은 방향을 지정하여 사거리 내 모든 적을 지속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수면 상태인 적을 공격해도 깨어나지 않고 이동 시 스킬이 종료됩니다. 활성 스킬은 픽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마법봉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봉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봉의 음징의 시간으로 스킬 피해 저항을 감소시킨 후 악몽의 수렁으로 수면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악연의 연무로 주변 대상에게도 전파시키고 지옥볼 운석과 폭염의 파장으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법봉과 석궁의 조합입니다. 음징의 시간으로 스킬 피해 저항을 감소시키고 악몽의 수렁으로 이동 속도 감소와 수면을 적용시킵니다. 대상이 수면이 되기 전 바람 감탈자와 필멸의 표식을 남겨 추가 효과를 받고 수면에 빠진 적에게 재앙의 광선으로 피해를 가합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보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